자 그럼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꾸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입화분 솜사탕 2번 6종 23,400원과 모아 3번 3종 18,000원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이 화분은 그동안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수입화분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 솜사탕 시리즈가 맥반석 화분으로 나왔었고 저는 그 맥반석 화분이었을 때부터 이 화분 너무 좋아했어요. 맥반석 화분은 토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토분이고 또 이제 안쪽에 맥반석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물마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정말 잘 키워주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화분으로 나옵니다. 첨산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입구 모양이 조금 독특한 녀석이죠. 롱분 스타일의 화분만 지금 다 왔네요. 핑크, 노랑, 흰색, 주황, 그 다음에 하늘색과 민트색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상공에서는 사각인데 전체적인 화분의 모양은 원형분, 밑면은 원형입니다. 가루 사이즈 7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는 대략 11cm의 높이감 가지고 있고요. 자 밑면을 보면은 굽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임 현상에 좀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은 롱분입니다. 이 롱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아 요런 색감으로 있구나라고만 아시고 금액 결정하시면 되겠죠. 요게 베란다에서 딱 그 지금 7cm 있고 7cm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는 롱분이 두액이 많이 쓰이는 화분이에요. 자리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예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야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트색감도 있죠. 요렇게 요렇게 예쁜 요 화분, 솜사탕 시리즈 화분입니다. 지금 제가 솜사탕 지금 2번을 보여드렸는데 솜사탕도 여러 버전에 여러 번호로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아 3번 3종, 18,000원 화분입니다. 이게 모아야. 모아, 모아. 자 요 녀석은 허리가 잘록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아주 강한 작업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요런 아가들은 요런 화분들은 틀을 아예 코사지틀, 그 다음에 북다리틀까지 같이 만들어서 제작이 된다면 요 녀석은 제작이 끝난 이후에 코사지를 별도로 부착한 그런 화분 스타일입니다. 자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9.5cm 정도 되고요. 거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지금 가지고 있죠. 화분의 밑면 모습 보여드립니다. 색상은 3개 색상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모아 3번입니다. 3번 3종, 18,000원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면에 보이는 꽃 코사지 모양이 동백꽃을 연상하게 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요렇게 빨간과 노랑 배색, 그 다음에 파랑과 하늘 배색, 이렇게 아이고야, 얘 눈 좀 이따가. 자 파랑과 하늘 색깔 배색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아 요거는 3번 3종, 18,000원 화분입니다. 예쁘죠? 여러분들. 자 요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입화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국내 수제화분 시리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수제화분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자 아라분 8호, 아라분 8호 2종, 39,000원. 요 아라분은 물마름이 정말 좋고 물통에서 딱 빠뜨리면 진짜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와요. 그렇게 약간 그 뭐 서양과자로 치면 크레페, 동양과자로 치면 우리 샌베는 일본 건가? 어쨌건 그런 느낌이에요. 딱 이렇게 딱 만지면 부서질 것처럼 진짜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잘만 밀가루 그 달고나? 달고나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재질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걸 혼자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 요거 요거 아라예요. 아라, 아라. 아라분 8호, 8호입니다. 8호 2종, 39,000원 소개해드릴 거고요. 자 여주 콩순이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 26번. 야 여주 콩순이 한번 진짜 대대손손 번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구나. 자 여주 콩순이 26번 5종, 59,000원 화분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콩그릇에 다육이 화분 소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대전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에 가시면 토요일날은 쉬어요. 토요일날 가지 마세요. 쉬고 일요일날만 소매 고객님들을 매장에서 이렇게 받아줘요. 거기는 원래 택배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매장 판매를 평일날은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날만 매장에 들어가셔서 다육이 화분, 선반, 집게부터 해가지고 꼬지까지 벼러벌게 다 있어요. 선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방문을 하시면 투 플러스 원의 투 플러스 원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가 혜택이 있습니다. 나 너무 모르선 못 가는데 택배 시키세요. 택배 시키면 교통비 안 들어, 톨비 안 들어, 시간 절약기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특가화분, 특가화분들 이렇게 소개할 때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시지 않아도 몸 덜 피곤하잖아요. 물론 가서 나 소풍 가는 김에 소풍 가는 것처럼 갈 거야. 그러면 강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면 아예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그냥 문자로 주문하시고요. 나 소풍 가는 마음처럼 한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려요. 이번 시간 행복한 꾹꾹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행위 화분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 수제 화분 여주 콩순이와 알화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